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의 한 마을에서 60대 한국인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6개월이 지나서야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안매장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최근 대전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남편으로 지역의 한 교회 소속으로 현지에서 활동해온 목회자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마을. 이곳에 사는 60대 한국인 여성이 지난 9월부터 연락되지 않는다는 한국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의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 남편과 운영하는 돈사 근처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매장된 지 6개월 가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피해자를 살해 후 매장한 건데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인 60대 남성 A씨였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교회 소속으로 15년 이상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 여름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에 묻고 가족과 지인에겐 필리핀에 있다 실종됐다고 말해 범행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필리핀 현지에서 아내의 행방을 찾는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인터폴의 공조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뒤 살해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 송치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과 서울, 경기 등에서 수백억 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인 법인 관계자와 함께 전세 계약이 된 오피스텔 매물을 월세 계약 매물로 속이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매물로 속여 판매해 169명에게 36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보강수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4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며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해자가 21년 만에 검거된 것을 계기로 지역의 장기 미제 사건에도 DNA 수사가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98년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과 2005년 갈마동 빌라 여성 살인사건, 2006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 같은 해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과 법동 아파트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갈마동 여중생 살인과 관련해 현장에서 DNA를 확보했고 빌라와 택시기사 살인사건도 범행 도구 일부와 DNA를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확보된 DNA가 범인 권고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TJB는 연중 기획으로 지역민들의 선한 행동에 카메라를 비춰 착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지구대에 돼지 저금통을 내민 초등학생 형제부터 물에 빠진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공인종개사 아저씨까지 TJB가 발굴한 의인들이 두 차례나 LG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수복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초등학생 형제가 눈길을 헤치고 지구대로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두고 간 가방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든 돼지 저금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을 선뜻 기부한 형제들은 모교 친구들에게도 저금통 200개를 기부해 나눔을 주변으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곳 없었던 이른 아침 출근길.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있던 70대 어르신이 돌연 축 늘어집니다. 때마침 버스에는 인근 대학병원 임상병리사와 간호사가 탑승해 있었고 심폐소생술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당진 외목마을 해수욕장을 찾은 소방관 부부는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발견하자 몸부터 움직였습니다. 순환구조에 특화된 남편이 구조를 만삭의 아내가 응급조치를 나선 덕분에 관광객은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 연습을 하던 차량이 하천에 빠지자 물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조하거는 호련히 사라진 이성호 씨. 이 씨는 동네에서 이미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슈퍼맨 같은 존재로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사고는 닥칠 수도 있어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그냥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각종 화재와 사건 사고로 어두운 뉴스가 이어졌지만 지역민들의 선한 행동은 더 좋은 사회를 꿈꾸게 했습니다. TJB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 이웃들의 착한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천안시에서 익명의 시민들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이 현금 9,900만 원이 담긴 가방을 좋은 일에 사용해달라며 맡겼습니다.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선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안시 복지재단에 전달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에도 한 익명의 기부자가 시청 1층 복지정책과에 버섯을 팔아 모은 32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6일 예산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집중 소독 기간도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으며 산란계 밀집단지와 종오리 농장 등 AI가 발생할 경우 영향이 큰 곳은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고위험 지역은 정밀검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또 이달 충남 지역에 날아온 겨울철새는 53만여 마리로 지난달 11% 증가했고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오염도도 높았다며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전 원도심에 있는 일제강점기 근대문화유산들이 문화예술 관광 명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지점 건물이 100년 만에 독특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 대전역 대후 도시개발 지역의 철도유산 등도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돼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로 손꼽히는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지점. 올해로 지은 지 꼭 100년이 된 국가등록문화재로 일제가 물러간 이후 관공서 등으로 쓰이다 2년 전까지 창고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리모델링과 복원 작업을 거쳐 예전 모습을 되찾았고 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기업이 사회공원 사업으로 건물을 매입해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동화가 심각한 원도심 부흥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헤레디움은 클래식 음악과 국내외의 작가분들과 대전 시민분들과 함께 호흡해가며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의 변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역 뒤편 소재동은 그동안 인적이 끊겨 슬러맞았지만 최근에는 독특한 카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전역 폐후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소재동 지구 3만여 제곱미터 200여 세대의 구옥과 적산가옥들이 시간이 멈춘 듯한 추억의 공간으로 변신해 관광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기업이 일제강점기 이후 100여 년 된 관사촌과 적산가옥 20여 동을 매입해 문화시설과 카페로 조성하면서 주변까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대단히 역사공원 조성 사업까지 예고되면서 근대문화 활용이 기대됩니다. 식민수탈에 아픈 역사가 있는 장소를 지우지 않고 그 시대의 삶과 문화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시도가 철거와 건설 위주의 현 도시재생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이어지는 대입 정시 모집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 속에 대학마다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내걸고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대전권대학 8곳에서 모두 2,244명을 모집하지만 수시 모집 미등록 인원까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예상입니다. 모건대는 최초 합격자에게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중원 합격자에게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스타트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대전대는 성적 우수자에게 등록금 면제, 배제대는 등록자 전원에게 첫 학기 150만 원 장학금을, 건양대는 논산 캠퍼스 최초 합격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어떤 각오를 다시 세우고 있을까요? 이들의 실천 의지와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특별기획보도, 약속입니다. 김기웅 서천군수의 약속을 들어봅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해양 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수협조합장을 두 차례 지낸 김기웅 서천군수에게 서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는 김군수는 근대공업지역 서천이 문화도시로 변모할 거라고 말합니다. 장항재련소를 세계적인 산업박물관으로 또 세계유산인 유부도에 배후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복원되는 동백정 해수욕장 리조트 개발과 춘장대 주변 배우지 개발도 밝혔습니다. 1,500억을 들여 해양바이오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장항국가산당과 물류를 책임질 국제항만 개발 방안도 설명합니다. 만성적자였던 수협조합을 수산물 유통구조를 뜯어고쳐 흑자로 바꾼 경험을 들어 경제만큼은 책임지겠다는 김군수는 가장 바쁜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전 유선구가 그동안 셋째 이상 아이를 낳는 가정에만 지원했던 출산 장려금을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만 0세 아동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월 70만 원, 대전형 양육수당 월 30만 원이 지급돼 첫 달에 최대 340만 원, 둘째 달부터는 1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한편 대전 대덕구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새해의 시작을 알리던 제아의 종 타종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집합형식의 종무식도 생략해 공직사회의 연말연시 행사를 간소화하는 대신 오는 30일 저녁에는 문화 소외계층과 자원봉사자 등을 시청 대강당에 초대해 시민감사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올해 화재의 구조, 구급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동하고 오랜 시간 현장을 누빈 출동왕 6명을 선발해 포상했습니다. 구급 분야는 천안서북소방서 신동준 대원으로 1,053건 출동했고 권순재 대원은 878시간을 현장에서 보냈으며 구조 분야에서는 아산소방서, 송주영 소방장이 418건 출동, 당진소방서, 노윤석소방교는 309시간 구조활동으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화재 분야 출동왕은 아산소방서, 박용찬, 손영호 소방사로 각각 384건 출동과 200시간의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5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5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24명이 긴급 대피하고 이 중 6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내부 20제곱미터 등을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2층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구법 제3형사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60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다가 넘어뜨린 뒤 목을 졸으며 현금 5,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이